야생동물이 아니잖아요. 야생동물은 문화관광과라던가 그쪽 아닌가요? 야생조류요? 보통 예천군에서 야생조류나 구조 신고가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영주조류보호협회가 야생동물구조협회가 그쪽으로 넘기지 않나요? 세우지마. 뭐 힘들게 세우고 그래. 물줄다니깐. 윤모 두 번 다 나갔잖아. 괜찮아 괜찮아. 제사 안된다고 내가 데려다 줄게. 걱정마. 아이고. 아이고. 멍내려. 목울리지마. 제가 그 영주시 야생동물구조협회 전화를 하니까 행정구역이 예천군이라서 예천군청문화관광과로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. 아이고. 야 목도 짧은 놈이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다고 가만히 있어. 확인하고 데려다 줄게. 네. 저 고라니 죽었나보네. 네. 고라니 죽었어요. 아까 거의 못 죽여. 아사 직전이지. 고라니도 안 죽었었어요? 아니 선생님. 그렇게 주차하다가는 얘가 죽잖아요. 다쳤는데. 그러면 잘 가. 야생동물초기. 어? 저 양반이니까 봤지. 어? 알았어. 아 씨. 미안해. 어우. 시끄러해. 미안해. 응. 니가 잘난거야. 저 양반이 잘난게 아니라 니가 잘난거야. 알았어. 알았어. 나무에 붙어있으면은 전혀 모르겄다 야. 속톡세. 알서byاي. 알ilipp창이. 알았어. 감사합니다.